오늘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청취 자리에서 괴산군의 중부 4군 복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 박노일 조직국장은 괴산군이 동남 4군 지역구에 포함돼 행정 불일치와 정치활동 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석수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괴산을 중부 4군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두용 조직부장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중점을 두되 광역단체별 쿼터를 정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